고급 문법 핵심 정리 따라 라 하면 로 말하면 로 할 것 같으면 명사와 보통형에 접속되어 보통이 아니라거나 놀랄만한 성지, 상태의 정도가 화제가 되는 사항임을 내세우는 의미로써 그 주체나 사항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서술한 것입니다. 그 때의 슬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 때의 슬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 때의 슬픔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질릴 정도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질릴 정도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질릴 정도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게가 일본에서 제일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게가 일본에서 제일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게가 일본에서 제일입니다. 화장실에서 냄새 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게가 일본에서 제일입니다. 화장실에서 뵙게가 관심이 이ving 시절이지 않습니다. 모습도 여러분의وا×2 인쇄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. 씻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. 씻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.